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1, 2, 1, 2, 3 1, 2, 3 6 5 5 5 6 너무 맛있어 김치 오징어 양념장 양념장 잘 어울려요 너무 잘 explor해요 뼈에서 장바닥에 손이 있어요 , 식감,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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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자른다 진짜 맛있는데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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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ЕR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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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달콤해요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서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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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뱅뱅 또 이렇게 염색이 되서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아저씨가 엄청 Hakkai 많이 먹었는데 조금 더 맛있게 먹었어요 무슨 생각도냐면 이게 정말 맛있을 때부터 정말 맛있을때 오징어 너무 맛있어 damage 대파 불닭 고소 .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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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날 밤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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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매운 치즈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운 치즈 매운 치즈 매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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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한 입 고소한 고춧가루 핫도그 양념장 치킨 칼국수 이번에는, 치킨에다가 다시 먹어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치킨이 더 좋고, 치킨에 들어가서 좋아요 치킨은 엄청 너무 좋아요 치킨은 정말 정말 맛있어서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서요 치킨은 또 방문을 먹어서요 치킨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은, 치킨은 정말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쌀가루 바삭바삭 참기름 양념장 아삭아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한입 먹으러 왔어요 아주 잘 먹었어요 오.. 오.. 구멍이 이 맛은 아이스크림 매콤하고 아주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닭다리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치킨을 넣고 치킨을 찍어서 오징어 초콜릿 오징어 오징어 계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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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이럴 땀에 소스는 닭다리오면서 닭다리오면서 맛있네요 아삭함 네에에이 아삭함 희망 오징어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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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아삭아삭 닭다리 아삭아삭 계란 오징어 전복 짜파게티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오징어 오징어 계란 참기름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